2년 동안 우리가 연주회를 마스크 쓰고 했더니 모를 만큼은 연주할 때만큼은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정라나입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전 들어온 지 1년하고 좀 넘었는데요 너무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네 이번 일 계기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 능력껏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능력껏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다 자 공명은 플로리아 오늘 완전 여기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지려고 아니면 불을 지키시려고 플로리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플로리아 자 공명은 플로리아 자 공명은 플로리아 아 저의 가사에도 높다고 Thanos 그러면 그 애교는 마음을 잦은 것 2인 발 돌려서 또 너, 나, 우리의 춤춘다, 글몰이야 아아아아 맘에 끓여 너의 꿈을 피어봐 너의 회사인 것 같고 그대의 마음이 참을 열고 우리 바람에 여섯 동안 난 위축축한 불법이야 우리 바람에로 너의 한 시간을 بح이 clerk이 우리 바람에 여섯 땅 트래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